CTS 부산방송이 CTS 특별예배 찬양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. 서수관 목사는 CTS와 함께하는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선교 사명을 일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이날 집회에는 찬양 사역자 장한희 사모가 나와 행복, 은혜 등 성도들에게 찬양을 선보였습니다. 이어 말씀을 전한 영남일본부 김광득 본부장은 땅끝까지 영상선교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CTS와 동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올해 창립 69주년을 맞은 양정교회는 지난해 지상 6층 규모의 새 성전을 완공하고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습니다.